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파맵신 되겠구요 코드번호 208340 되겠습니다 오늘 3월 3일 오후 12시 반 지나고 있구요 1.6%대 18,800원 기록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느정도 상승력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파맵신에 좀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거라고 예상을 하던 가운데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면서 과매도가 한번 나오고 중심선들 다 이탈했죠 그러면서 지금 오늘 그래도 양봉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점대를 넘어서 좀 많이 낙폭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여기 이쯤에서 이렇게 좀 다시 상승이 나와줄줄 알았는데 주가가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정도 많이 과매도가 나왔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사실 바이오 종목들이 좀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질 않아요 그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바이오 쪽으로 좀 분위기가 좋질 않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뭐 21,000원 쯤에 머물러야 될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게 되거든요 뭐 이게 갑자기 막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갑자기 이렇게 위로 21,000원대까지 올라줘서 221선 이상을 터치하게 되면 큰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차트가 돼버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지금 딱 18,500원 선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죠 지지선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는게 그래도 다행인데 싶습니다 여기서 뭐 추가적인 하락은 없이 오늘부터 반등이 나온다면 뭐 추가적인 상승을 예고가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그러냐면 파메신도 사실 바이오 종목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의 예측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진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과거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승 이후에 하락, 과매도 상승, 하락, 상승이 나왔으면 그래도 조금씩 저점대로 올려가는 모습은 늘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때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코로나 이후의 차트를 한번 더 살펴볼게요 과거에서 답을 찾는게 제일 중요하니까 어쨌든 이 중심선을 221선을 기준으로 늘 지지선이 나와줬고 그 밑으로 떨어졌을 시에는 바로바로 이렇게 해보가는 모습은 꾸준히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런 221선을 통과, 이 밑으로 빠지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오히려 좀 저점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딱 이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뭐 그 이전의 차트에는 분명히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가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런 좋은 흐름은 가져가줬고 과매도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상승력으로 바로 제 위치를 좀 찾아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양봉이 들어와서 앞으로 지금 바이오적으로 조금만 매수세가 실린다면 이런 식으로 충분히 회복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21,000원대 매수하셨던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 고점에서 몰리신 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일단 뭐 팜앱신의 지금 유방암 임상 이상이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크게 막 이렇게 호재가 없거든요 좀 이슈가 될 만한 거리들이 좀 전혀 없는 모습이라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팜앱신 자체가 어느 정도 자금력도 있는 회사고 고용암 신약으로 국내 항암제 시장을 정복해 나갈 거라는 의지가 강해 보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일련의 가정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만 하고 분명히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그리고 뭐 여러 그 썸오피셔 사이언티픽이라고 위탁개발 생산하는 계약을 또 체결을 했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여기 이때도 한 50여개 글로벌 회사 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PMC403이라는 이 팜앱신의 파이프라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뭐 이게 실질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과정이 보여야 어떤 주가에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앞으로 꾸준히 찾아보겠습니다 꾸준히 살펴보겠고 어떤 식으로 흐름을 가져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용재 소장님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엔터 치시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곳 밑에 보이시죠 여기 클릭하게 되시면 자 1월 19일 18일 15일 14일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자 여기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볼게요 오늘 19일이죠 이런 식으로 1월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무료로 다들 받아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아침 7시 12분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단타 개념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원래는 장 시작 전에는 미국 증시를 읽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주요 이슈 같은 것들 좀 말씀 드리고 있고 장 시작 30분 전 이런 식으로 동시오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 9시부터 머큐리 현재가 기준 매수 손절가 목표가 나인테크 나인테크 신라SG 이런 식으로 또 손절가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이고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차트 그림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언급해 드리고 있고 음 자 또 나인테크 신고가 결성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 급등 6% 상승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신라SG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1차 목표가 달성 어 추천 매수가 대비 8% 상승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중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라고 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료적 추천 종목은 초단타로 진행이 된다 어 이런 걸 하는으로써 뭐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 이걸 막 무리하게 따로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VIP 회원들의 추천 종목은 매수 매도가 쉬운 종목들로 선별해서 따로 또 추천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인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하셔가지고 또 물어보셔도 되고 어 뭐 9시 20분에 기간 매수 외국인 매수 개인 매도 이런 것들도 또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뭐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어 이렇게 매매 결산 확인도 해보실 수 있고 어 점심시간 지나서 뭐 이런가지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이야기 되고 있는데 뭐 주식을 좀 혼자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으면 들어와 보셔서 어 무료 종목 한번 받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전화 걸어 가시고 어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